잠시만요 여러분 징징이 아시나요? 징징이 아시나요? 우리 징징이 같지 않아? 징징이 맞아 네 여기까지 여기 엉덩이부터 내면서 엉덩이부터 내면서 이렇게 가면 이런 손이 가야 돼요 이렇게요? 어 그렇게 하면서 손을 잃는 거야 천천히 6 9 8 따 polygym casual Presidential 출동했습니다 태국에서 봐요 대구에서 봐요 참 태국 택훈 1. Blood 대구에서 봐요 어 저기 피아녀도 그렇고 더 그레이트 멀메이드 무대를 보고 싶다고 엄청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골든디스크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설레고 기쁘네요. 피어나가 기뻐할 생각에 태국도 찍고 오겠습니다. 맥모방 꼭 먹겠습니다. 태국 가자. 저희 짐 싸야 돼요. 근데 태국은 더우니까. 그러니까 나 다음 달에 더우니까 몰라. 안녕. 퇴근. 태국에서 봐요. 태국에서 배워요. 피어나. 빠다. 여기는 태국입니다. 망고 먹을까 해. 설렙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태국을 꼭 와보고 싶었거든요. 이제 스라핀으로 골디로 오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아주 재밌게 하다 가려고요. 근데 언니 혹시 왜 텐텐을 왜 챙기는데요? 텐텐? 키 크려고? 맛있어서. 나도 나도 없어. 오케이. 뭘 먹어. 텐텐. 텐텐. 왜 이렇게 혼나리지 마세요. 뭐 먹어. 뭘 먹어. 뭘 먹어. 텐텐이요. 맘 고야돼. 그만 커. 태국아. 태국아. 키가 커가지고 키 재봐야 돼. 또 컸다고? 진짜? 좀. 와 달 봐봐. 너무 큰데. 도구마. 도구마. 최초 공개. 도구마 많이 컸다. 도구마. 도구마. 데뷔한지 지금. 도구마야. 도구마. 도구마가 좀 많이 컸다. 도구마야. 초심 잃지 말자. 도구마. 저쪽 공개. 오 마이 갸쉬. 도구마. 도구마. 믿었다. 도구마. 너무 크잖아. 두 번째 그 위에 하나, 둘, 셋, 뛰어 뭔가 앞에서 가서 뒤로 움직이고 뒤로 움직이고 우리가 연습곡에서 마지막 두 번째 극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 극해 보이는데? 극할 수밖에 없어 나는 진짜 고것만 잘해주면 될 것 같고 괜찮아요? 네 괜찮아 수고하셨습니다 모자가 있거든요 모자가 있거든요 모자가 있고 끈이 이렇게 길어요 근데 그냥 있었던 거였는데 그냥 장난으로 써봤는데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트로는 이거를 쓰고 갈 겁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 너무 급해요 시간이 이렇게 해서 모자를 뽐매 볼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 멈추면 안 돼? 안녕 송속에서 화내읠을 수 있습니다. Studying 페이 저래요? 하지ules 막상하면서 누가 업어증하게 오우 오우! 렛츠고! 헤이 헤이 헤이! 오늘은 월뎀디스크 어워즈 상식으로 무대를 하러 왔습니다. 리허설도 여러 번 해봤는데 무대가 엄청 커서 관객분들이 오시면 진짜 대박일 것 같아요 엄청 기대가 됩니다 리허설 한 날은 엊그제인데 그때는 진짜 엄청 더워서 걱정했는데 오늘은 날씨가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이번에 그리트 마메이드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채호언니랑 회원 업무가 있는데 거기서 아이솔레이션을 하다가 채호언니가 원하는 걸 다 가질 거야 그때 제 목을 껍기고 그런 표정을 하거든요 고파주세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목을 껍기니까 그것도 고파주세요 이제 약간 하고 무대를 푸셔보도록 하겠습니다 1,2,3,4 차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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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든디스커바드입니다 차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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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저희 이번 새해 밝아서지만 마지막 세상에서 위전 네 저희가 진짜 여기 어제 리허설를 했는데 너무 큰 거예요 진짜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무대 중에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리허설도 너무 커서 정선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오늘 아침에 런술도 잘 하고 오늘도 좋은 무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순할 것 같아요 시상식에서는 진짜 안 해봤던 곡들이 많이 하거든요 오늘은 약간 수록곡 마치 르세라핀 보여준다 이런 느낌이라서 저희 수록곡을 처음으로 들어본 사람들도 무설피 노래 좋은데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KMI인데 제가 앞머리를 조금 잘했거든요 그러더니 약간 진짜 앞머리가 생긴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잘 꼈어요 안 올리다 예쁘게 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완아 고고있어 자요 블랙 앤 화이트 컨셉이에요 이번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새로운 스타일링을 해봤거든요 오케이 뱅갈리에요 항상 투손으로 뭐해요 뭐해요 그러면 피카츄 피카츄 포즈 피카츄? 이렇게 피카츄니까 세게 아 언니 피카츄이라 맞아요 전기가 많아요 저 스페이 아이처럼 우리 세상에 처음 와본 것처럼 이렇게요 여기는 안 추워서 너무 좋은 거 있지 보여요 약간 좀 약간 따뜻하면서 바람이 살짝 느낌이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너무 아쉬웠어요 너무 춥겠죠? 한국에는 눈이 많네요 여기는 여기는 리본을 했는데 오늘 오랜만에 완전 빠글빠글빠글 훅 가왔어요 그래요?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지금 셀카를 많이 찍어야 돼요 인스타가 생겼으니까 사진을 많이 찍어야 된답니다 찍으러 가볼게요 오늘은 저희 리스라핌이 골든 디스코 워즈에 와 있습니다 올해는 태국에서 한단 말이죠 진짜 너무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리스라핌으로서 오게 돼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오늘 되게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단 말이죠 저희가 살짝 리스라핌의 메들리 같은 걸 준비했는데 그 중에 처음 최초 공개되는 무대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 기대가 되는데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그만큼 퍼포먼스를 멋지게 보여주고 싶어서 오늘 너무 잘하고 싶어요 리스라핌 어 팬이 아직 아니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 그만큼 더 텐션을 올려서 다 모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와! 어? 해봤어 이번 골든디스크는 태국에서 방콕에 왔는데 방콕에 있는 팬분들은 얼마나 많으실지 무대 엄청 컸거든요 리허설을 어제 했는데 완전 너무 커서 깜짝 놀랐어요 아마도 리스라핌이 섰던 무대 중에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아 머리로 리본을 만들었어요 윤진이는 리본을 찾잖아요 저는 머리로 리본을 만들었습니다 짜잔! 너무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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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트럭키입니다. 저희가 오늘 골드에서 최초로 The Great Mermaid를 공개합니다. 원곡은 아니지만 1절까지 공개를 하는데 피아나 분들이 진짜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하고 싶고 포인트는요, 제가 마지막 엔딩 포즈 때 약간 이노처럼 이렇게 앉으거든요. 가장 진짜 이노처럼 예쁘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겉머리 파니까 그 부분 꼭 봐주세요. 두드미머리예요, 이번에는. 아까는 양갈래였는데 좀 차가졌어요. 덕분에 머리가 마지막까지 예쁘게 할 수 있습니다. 머리 덕분에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아주 완벽해요. 배고프지만 배고프면 몸이 무겁지 않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다는 근접 마인드를 가지고 나는 배고프지 않다라고 세뇌를 시킨 다음에 부숴버리겠습니다. 오늘은 더 그레이트 머메이드를 처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좀 반짝거리는 이노의 꼬리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탑을 이뤄봤습니다. 완전 조명을 받으면 완전 뻔떡뻔떡 거리지 않을까 싶어서 빨리 무대 하고 싶어요. 근데 엄청 떨려요. 진짜 공간이 너무 넓어서 이 규모의 무대를 하는 건 또 처음이니까 조금 떨릴 것 같아요. 화이팅!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더그멀을 최초 공개하는데요. 거기서 또 포인트가 있는데 지하랑 저랑 페어 안무를 한단 말이에요. 지하랑 페어 안무를 처음 해보는데 페어 안무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맞추기가. 그래서 지하랑 열심히 맞췄으니까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무대 오늘도 푸시고 계십니다. 떨려요. 이게 기분 좋은 떨림? 그러니까 이게 기분 좋은 떨림. 나라에서 딱 좋은데? 이 포인트 살려야 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 좋아, 좋아. 네. 저희 들어가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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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미링 account. 여러분들 Lage 할 만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태어나에게 더 자연스러운 가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뮤즈 ¿로dan viewer Vancouver夫 inspired by spillanne artists, 지금까지 루셔라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을 올게요 루셔라핀 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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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think I'm fragile? I'm black truly Nitin And I will provide I'm corporations I'm 더는 넘어가 더 흡사 욕만 부를 흡사 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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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찢었습니다! 끝났다! 너무 재밌었어요 아 끝났다 신났다 끝났어요 연말무대 끝났어요 저희 근데 너무 재밌어서 연습했던 것 중에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아카라카가 제일 재밌었거든요 제 무대 중에서 근데 진짜 골든디스크가 이긴 것 같아요 너무 야외여서 그리고 너무 좋았고 밤이어서 또 너무 신났어요 이제 모니터 해야 돼요 바지가 바지가 이게 바람이 안 통해서 너무 좋은 바지 모니터요 아직 그레이트 마메일 밖에 못 봤는데 짱 멋있어요 진짜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아 아 약간 진짜 저희 콘서트 하고 있는 느낌이라서 빨리 진짜 저희 콘서트 하고 싶다라고 느꼈고 저희 첫 골듀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곡을 공개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골듀짱 이스라핀짱 이스라핀짱 이렇게 어서 팬분들이 한국 노래를 js returned uge his 너무 generations 다른 나라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 그 가수석에 앉아있는데 은채의 팀말을 보이는 거에요 너무 신 Вас 네 너무 신기하다 아이돌이 된 느낌 진짜 너무 재밌어 봐 그리고 지금 이 자리를 가득 채워주신 팬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TV로 시청하고 계실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의 첫 골든디스크 어워즈 끝이 났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무대도 성공적으로 보여준다고 너무너무 기분 좋았고 다른 아티스트 선배님들 무대 보면서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너무 재미있었어요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제 마지막 시선식이 왔습니다 시선도 갈게요 피아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소중했고요 올해 화이팅! 저희 23년도 러스테라 팬 화이팅하겠습니다 화이팅! 새해 복 많이 봐주세요